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아주 잘 지내시고 편안한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쉴 수도 있는데 또 쉬면 뭐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제가 상반기 동안 집필한 한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재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 이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치루지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도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런 개선되지 않은 채로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동안의 분석 결과 연구결과들을 총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목은 표도독놈들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비용을 치우게 될까 표도독놈들이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인가 이 점을 너무나 애통해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외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그런 소위 선거 부정의 비용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점을 너무나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성경이 이제 크리스찬을 위한 일종의 그런 책이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참 잘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사람은 만각 잘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다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은 고난이나 곤경에 대한 부분을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경고하더라도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예사롭게 그렇게 여기는 거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사람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속의 인간이나 202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속성이나 본성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쉽게 망각하는 존재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그런 경고나 그런 부분이 주어지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당해 가지고 피눈물을 쏟아내기 전까지는 좀처럼 잘 알기가 힘든 존재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은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감사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민족 역사를 5천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향유한 것이 한 80년인데 그렇게 향유한 것도 미국의 선교사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고 우리에게 우남 이승만과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남 이승만이 여러분들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접하고 뭘 깨우쳤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모세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애급 치하에서 여러분들 고통을 받는 유대인들을 출애급 탈출시켜 가지고 가난 땅으로 데리고 가서 신민 그냥 노예 상태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져야겠다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한성 감옥에서 우남 이승만이 깨우치고 그의 삶에서 약간의 여러분들 5점은 있었지만 평생 동안 한민족을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온 그 정치인이 우남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지금도 여러분들 북한하고 똑같이 한반도가 공산치하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 자체가 쉽게 얻게 되면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렵게 얻으면 감사한 마음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어렵게 얻더라도 한 세대 두 세대 가게 되면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해가 여러분들 불을 일궜는지 조상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압제에 항의를 해 가지고 자유를 얻게 됐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시작부터 긴빠지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기분 나빠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선거 사기 문제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한국의 지도청과 한국의 많은 식자청들이 어마어마하게 완악해져 버린 겁니다. 도덕심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선학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배에 돈 들어오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돈 들어오면 그냥 땡인 겁니다. 국가에 망하든 같은 동족들이 고통을 여러분들 취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들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처절할 정도로 본인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비용을 치룰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높게 봅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비용이 얼마나 클지는 누구도 여러분들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라든지 사회 지도청 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나 인걸 보게 되면 이 민족은 아마 죽도록 고생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완악해진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권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부정이 되면 그게 이런 부정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여러분들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돼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유 행복 재산 안 되죠.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선거부정을 획책하게 가지고 장기 집권에 승강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해먹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수탄하죠. 약탈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이 독재 그룹들이 약탈과 수탈이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정 정치 세력들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수탈과 약탈이 제도화되고 고착화되고 정차가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내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다. 공박사를 비롯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이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일이고 내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고생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선거부정 문제 한국에서 해결될 가능성 아주 낮습니다. 그거 낮은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뭐 뻔히 다 보입니다. 끝까지 덮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 왜 그렇게 이렇게 방송을 목소리를 높여서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애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유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유민주공화국 제재를 이렇게 우리가 허물어뜨려서 되겠느냐 이런 애절함과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계속하고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시작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여러분 그동안 참 책을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읽었고 지금은 좀 뜸합니다. 책의 옛날에는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지금은 뭐 시시한 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들을 많이 읽을 때에 많은 내용들은 그냥 사라졌는데 왜 그 부분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먼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잘 알던 아마 그분 이름이 정확한 올리버 뭐라는 미국인입니다. 정말 이승만을 존경해 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의 사비를 다 틀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그런 미국인이 쓴 이승만에 대한 회고록이자 전기가 있죠. 거기 보면 한성 감옥에서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죽을 여러분들 그런 고비를 몇 번 넘긴 이승만이 이제 풀려나지 않지 않습니까 풀려나 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미수호상호통상조약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의 독립 일본의 개입을 좀 막아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여러분 친설을 갖고 와신돈 DC를 갖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와신돈 DC의 주미공사로 기억하는데 주미공사가 김윤정 씨입니다. 김윤정 씨가 협조를 안 해 주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윤정이란 사람은 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본인이 여름에 협조를 하게 되면 김윤정이란 사람은 머릿속에 흔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조선은 망할 것이고 일본으로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이승만에게 협조하게 되면 출세길이 막힐 것이다. 지금 법관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윤석열 다음에 분명히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보지 않고 윤석열 이후에 권력이 여러분들 넘어갔을 때 자기가 누울 자리 안전자리를 고민하는 법관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한 이번에 여러분들 실질영장 심사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거든요. 김윤정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윤정 초대 주미 공사인가 하는 분이 자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영어를 쓰고 했으니까 얼마나 유식한 엘리트 계급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구한 말에 나라가 여름 넘어가는데 협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일본한테 뭔가 징징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망해야 될 나라가 망했으니까. 지도층이 다 부패했고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렸고 왕조는 뭡니까 퇴락했고 했으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일어섭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 세월이 많이 흘러가 지금 와가지고 일본한테 징징거리고 뭡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일꼬려야 됐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데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이제 김윤정이라는 사람의 여러분들 이분이 김윤정입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별로 사진이 남아있지 않네요. 김윤정 씨입니다. 초대의 주미공사. 이분의 큰 아들이 프랭크남입니다. 한국인들이 한때 유학을 많이 갔던 노스필 메사추세트의 노스필더 허만 마운트라는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런 공부를 마치고 프랭크남이라는 아들은 한국에 귀국한 다음에 영자신문의 여러분들 편집원으로 활동하다가 아마 교통사고로 죽었는 거 아닙니다. 프랭크남은 여러분 사진은 없네요. 김윤정 씨입니다. 그러니까 신설을 여름 갖고 공사를 방문한 이승만이 루스벨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방해했던 인물이 김윤정 씨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했을 때 조선호텔에 머물 때 김윤정 씨가 한 번 만나기를 청탁하지만 이승만이 거부를 하죠. 일제치하에서 호의호식하고 큰 관직을 다 가졌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넘어갈 때 다 이렇게 협조하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덮는 대법관이나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다 나라가 넘어가는 데 일조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시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승만이 고종의 친설을 갖고 조미수호 상호통상조약에 의거해서 미국이 일본의 개입을 좀 막아달라는 그런 친설을 갖고 주미공사를 찾아서 주미공사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김윤정이라는 사람이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나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때 여러분들 이승만이 화를 내서 마침 여러분들 지나가던 그 장남 프랭크남한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예가 돼서 평생 동안 고생을 할 것이다. 프랭크남이란 여러분들 장남에게 김윤정이란 초대 주미공사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예처럼 살 거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이렇게 다 깔아뭉개면 자식들이 노예가 될 거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군이 쓴 이승만 대통령의 지인인 미국인이 쓴 그렇게 두텁지 않은 자서전에서 읽었던 그 외침이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왜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데 다 기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부정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계 4.15 총선을 깔아뭉갠 대법관들 조재현 이동헌 천대엽 민유석 김선수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김윤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식들이 노예 상태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인물들인 겁니다. 지금 여당에 있는 김기현 씨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또 변화할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거를 파헤치기가 공박사람이 힘듭니다. 그 당시에 김윤정이나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선왕조가 저렇게 썩어 빠졌으니까 그냥 일본에 넘겨가 일본의 건대야 여러분들 콩국물이나 이런 좀 먹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대려면 선거부정을 우리가 파헤칠 수 없는 이유를 대려면 수만 가지를 댈 수 있는 거죠. 자식들이 노예로 가는 길을 협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우글우글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민도나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의 도덕의식이나 윤리의식이나 역사의식을 미뤄보게 되면 한국에서 선거부정 문제가 파헤쳐 가지고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를 사실과 진실을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부정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나라가 선거부정공화국을 탈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노예가 될 겁니다. 우남 이승만이 평생 동안의 꿈은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노예 상태로부터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의 역사가 이승만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려 가지고 이런 자유를 쟁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처럼 쉽게 얻은 것은 감사함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이 노예가 지금 데려가는 문에 들었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몇몇 또라이들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북조선하고 여러분 남조선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비밀선거가 여러분 지켜지지 않는데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북조선은 여러분 유일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비밀선거들 겁니다. 남조선에서는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qr코드를 가지고 사전투표 탐나는 사람들이 몇 시 몇 분 천분의 1까지 뭡니까 어느 투표 속에서 누가 몇 시 몇 분 천분의 1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이 다 보관되면 매치를 시키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아는데 나라를 팔아먹는데 모두가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정이란 사람을 읽어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1869년부터 1949년까지 살았고 외교관으로 있을 때는 미국 국무부에 고종의 밀수를 전달해 달라던 이승만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본인은 뭐 다 계산했을 겁니다. 일본에 이미 먹힌 나라니까 내가 여기에서 거부를 해야 일제치하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가보시기만 지금도 이런데 이미 나타나는 건데 법관들이 이런데 판결을 할 때 앞으로 본인들이 뭡니까 성진과 관련해 가지고 누가 권력을 잡을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그 이재명이과 관련된 영장심사가 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다 계산을 하는 거죠. 다음에 권력이 어떻게 넘어갈 거다 이야기죠. 앞으로 더 희한한 여러분들 법관의 판결들이 나오겠죠. 윤석열 다음에는 권력이 어디로 넘어갈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집권할 것인지 벌써 다 계산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김윤정이라는 인물을 외교관으로 있을 때 여기 나오네요. 고종의 밀서를 들고 온 이승만이 미주초대공사 김윤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외면하였다. 왜 일본이 뭡니까 권력을 장악할 건데 그 지하에서 이러면 한복 잘 잡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 여러분들 협조를 하는 겁니까 더블당이 뭡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권할 건데 5년 동안 뭐죠 대통령 놀이 하고 있는 윤석열이 함께 왜 베팅을 합니까 베팅 안 하죠. 당시 이승만은 그의 어린 아들 프랭큰 김입니다. 어린 아들을 설득하여 그의 마음을 되돌리고 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이승만은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공사관에 불을 찔러버리겠다고 야단 법석을 피웠다. 할 수 없이 이승만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서재피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서재피는 김윤정에게 탄원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승만과 윤병규가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하기 위한 소개장을 써주도록 사안을 보낸 것이다. 일체 김윤정이 협조 안 한 겁니다. 100년 전에 여러분 김윤정이나 지금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확정적 사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깔아뭉기는 인간들이나 역사는 항상 반복되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쇄쇄손손 다시 노예상태로 들어가더라도 아무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이런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애통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송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밝혀지지 않을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나 애통하기 때문에 5천년 역사의 이름들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7,80년 세월을 재배하고 또 여러분들 뭡니까 노예상태로 들어가는 거가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애통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스벨 대통령은 이재필의 이름들 요청서입니다. 탄원서가 국무성을 통하여 전달되어 올 것을 대단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김 윤정 공사께서 공적으로 탄원서에 관계함이 없이 가능한 이 두 사람을 이승만과 윤병구를 돕는 것은 조국에 대한 귀하의 의무이며 황제에 대한 귀하의 충의일 것입니다. 이미 일본 쪽에 이렇게 줄을 선 겁니다. 이 목적에 알맞도록 소기장을 쓰도록 그로 말미암아 적어도 탄원서에 관해서는 귀하 자신이 휩쓸려 들어가는 일은 우선 없을 것입니다. 귀하도 나와 동등한 입장에 생각해 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서재필 씨가 이승만과 윤병규가 미국의 국무성에게 본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권력의 주는 조선으로부터 일본 제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김윤정이는 일본 제국 쪽에 여러분들 줄을 선 겁니다. 그가 조선이 파견한 초대 주미공사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후에 일제치하에서 본인이 뭡니까 누릴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계산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7번 부정선거가 어떻게 자행됐는가가 만방의 여러분들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역사는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어디에 줄을 서는 겁니까 저는 윤 대통령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이하 사람들은 뭡니까 다 윤석열 이후에 권력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 빠꾸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여름 권력에 추해 다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법관들도 다 줄을 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영장심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먹방에 열방을 하고 여러분들 뭐 먹고 살까 뭘 즐길까 뭐 어떻게 할까 아무도 본인이 참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재필 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다 조국에 대한 귀하의 의무이며 황제에 대한 귀하의 충일 것입니다. 최소한 조국에 대한 의무감이 공직자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책무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권력을 여러분들 부여할 때 본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의무를 전혀 수행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노예가 돼 가지고 자식들이 뭡니까 베네수엘라 비슷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아무도 고민 안 하는 겁니다. 그저 앞으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 일이라 하지 않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프랭크남이 프랭크 김이 영어를 참 잘했습니다. 김윤정 씨의 큰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노스필드 허만 마운틴이라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아마 영문학을 했던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모르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 나왔네요. 그의 아들 프랭크 김은 김윤정의 기국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남아서 메사추세스 주 노스필드시에 마운트 허만 학교에서 유학하였고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이후에 그는 미국에서 향유한 자유와 기회균 등을 일본의 통치하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기대하면서 귀국했으나 몇 주일도 못되어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1911년 이승만이 한국에 거주할 당시 그는 아마 그 당시 선교사나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프랭크 김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이 조선호텔에 잠시 유숙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인 데이비드 요르단 박사의 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방에 일본 관원이 앉아서 귀하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절대 비밀을 음수하겠다며 자리를 뜨지 않더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승만은 김윤정의 큰아들 프랭크 김에게 프랭크 군 내가 워싱턴에서 자네 부친에게 김윤정 초대 주미공사입니다. 약속한 대로 국무성의 탄원서를 전달하도록 관청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때 또 자네 부친이 강경하게 반대하므로 내가 자네에게 부친이 후일 자네를 노예로 만들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초대 주미공사 김윤정 씨의 프랭크 맏아들 프랭크 남이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선생님 저는 그 당시 너무 어려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알았더라면 우리의 부친이 조국을 배반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을 것입니다. 다 조국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김윤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확정적 사실 그 이상으로 밝혀질 마당에 대통령도 침묵하고 법무부 장관도 침묵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여당의 여러분들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가 다 침묵하고 새로 여러분들을 임명해서 보낸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특표가 세계 제일 좋은 투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악을 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인 능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동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김윤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윤병규와 이승만이 그렇게 여러분들 주미공사를 찾아가지고 제발 국무성에 탄원서가 제대로 이런 제출만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달라. 그렇지만 이미 권력의 추가 조선왕조로부터 일본 제국으로 이동되는 것을 간파한 김윤정은 철투철미하에 그것을 비협조를 한 겁니다. 그도 그 당시에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김윤정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본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본인에게 떨어질 꽃감을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끈떨어진 여러분 조선왕조하고는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의 선거부정은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그런 부정선거에 다소 연류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선거부정에 꾼 전문가들은 더불당이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게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끝나고 나면 단 며칠 내로 5년 전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복귀할 겁니다. 순식간에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정권 치아보다 훨씬 더 가혹한 여러분들 권력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수백 년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란 것이 100년 전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생하게 일어났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대학교육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노예건숭의 한계인 겁니다. 나는 이 점을 너무나 애통해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 특정 정치 세력이 이런 끼리끼리 뭉쳐서 해먹는 그 체제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와 모든 사람이 다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읽는 겁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완악하고 완고한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에 따라가지고 절대로 뭡니까 확정적 사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고 후세들이 축을 고생하는 것은 자기가 비용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밝혀져가지고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이번에 10월에 실시되는 강서구청 보궐선거도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지만 강서구청 보궐선거도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어땠습니까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전산적으로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이동시켜서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천창수부가 당선됐습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에 진짜 당선 전자는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치하에서 그런 조작이 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치하에서 그렇게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본인은 뭡니까 한미일 여름 무슨 해 정상회담이라서는 뭡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그런 다 헛된 노력들은 2017년 윤석열의 뭡니까 퇴진과 함께 그냥 바로 100% 뭡니까 며칠 내로 뭐죠 친중국가로 복귀를 하겠죠. 본질과 핵심을 못 보면 항상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헛수고가 다 되는 거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 딴 게 심오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당이 권력을 지든지 간에 국민들의 민의가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영원히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만일에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을 우리가 색출해서 여러분들 처벌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만든 가짜 권력들이 없게 장기 집권을 하겠죠.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구약 속의 여러분들 인물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망각을 잘하고 그다음에 인간은 그냥 쉽게 얻은 것은 고마워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기보다도 처절하게 뭡니까 비용을 치르기 전에는 그렇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태반인 대한민국 수준이 구약 성경 속의 여러분들 유대인 수준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추석날 아침에 이런 묵직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참 어렵게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성각자들이 여러분들 노력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한국인의 근성과 근본에 잘 맞지 않는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뭡니까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미국이 여러분들 기여한 공은 말과 글로서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그렇게 쉽게 얻어놓으니까 그냥 뭐 다 잊어버린 겁니다. 선거부정 좀 하면 어떻냐 좀 해먹으면 어떻냐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